자 자 자 다들 고생했고 이제 슬슬 정리하고 퇴근합시다 네 정장님 네 수고했어 저 지영씨 네? 아 오늘 일도 힘들었는데 끝나고 맥주 한 잔 마시지? 저 맥주 안 좋아해요 아 그럼 소주를 한 잔 저 소주 안 마셔요 그럼 막걸리에다가 저 술 끊었어요 그럼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저기 빨리 마무리하죠 아 무슨 일이에요?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저 어떡하지? 아 만지지 마요 아 만지지 말라고요 자칫하면 경동맥을 건드려요 아 움직이지 마요 그러다 밟으면 큰일나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다치면 안 돼요 지영씨가 다치면 내가 더 아프니까 저 너무 놀라서 술 한 잔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가실래요? 네 오늘 전반전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신 김정은 선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선수 오늘 전반전 경기 어떠셨나요? 아 일단 상대 선수가 아침마다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술을 끊었다면서 깜짝 놀랐고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에 상대 선수를 번쩍 들어올리는 기술이 정확하게 먹혀들어갔는데요 일단 여자들이 대부분 45kg이라는 환상이 깨졌고요 상대 선수를 들어본 결과 이거는 빼박 60kg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대 선수와 후반전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술을 마시기로 했기 때문에 후반전은 술집에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술집에 가서 거기 있는 잔을 다 깨버릴 생각입니다 어? 왜 술집에서 잔을 다 깨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야 계속 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안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저 안 무거워요? 저 안 무겁냐고요 빼박 60kg라고! 빼박 60kg